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다음은 이어서 좀 노래가 아닌 또 연주로 한번 이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정말로 색소폰 연주로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많이 주시는 그런 연주자님이십니다 우리 유성근 연주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하실 때에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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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여러분 꿈속의 사랑 멋진 연조입니다. 윤석건 연조장님이십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